이런 말도 불구하고 당뇨병을 진단받고 또 약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약재를 쓰는 게 좋고 내게 맞는 약은 무엇이고 또 약재별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약물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당뇨병이 심하지 않고 초기 상태에서는 환자분들이 열심히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면 약재 없이도 충분히 조절되거나 혹은 일부 환자에서는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진단받았을 때 고혈당 정도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치료가 굉장히 생활습관 조절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까 당뇨병이라는 것은 고혈당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즉 혈액 내에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병이라는 현상을 말씀드렸는데 고혈당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인슐린 저항성도 말씀드렸고 최상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다 되다 안 돼가지고 지치는 현상도 말씀드렸는데 그 밖에도 지방이 많이 분해, 살이 쪄가지고 지방세포의 분해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혈당이 생기는 것 또 우리 몸에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가 감소하는 경우 또 간에서 먹지 않아도 혈당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들 또 최근에는 소변으로 당이 나가면 혈액 내에는 혈당이 떨어질 텐데 오히려 당뇨병 상태에서 재흡수를 더 증가시켜가지고 고혈당이 심해지는 여러 다양한 원인들의 병태 생리가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과거에는 두 가지 대변이 되었다가 여덟 가지, 열한 가지의 병태 생리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병태 생리를 교정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당뇨병 약제들은 개발이 되어 왔고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민간요법에서 얘기하는 기전이 명확하지 않고 효과가 있지도 않은 약제들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1상, 2상, 3상 등을 통해서 그 효과와 부작용, 안전성에 대해서 다 연구가 되어 있는 약제들을 현재 현대의학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약은 안 좋고 무조건 민간요법은 좋다 라는 신념, 잘못된 믿음들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약제마다 부작용이 양약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약제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배설이 되고 어떠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지는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약, 현대의학의 치료를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약제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병태 생리에 맞춰가지고 그 기전들을 조금씩 고쳐줄 수 있는 약제들이 나와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의 추세는 물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약제 없이 혈당조를 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습관 개선을 하게 되면 단순히 혈당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들이 다 동시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당뇨병 치료제를 쓰는 것은 대부분 다 혈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조절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당뇨병 약제는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제가 투여되어야 하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조기 병합 요법이 대세입니다. 즉 다양한 기전의 약제들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혈당에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서 자꾸 목표 혈당치를 벗어나서 치료제가 추가가 되고 나중에 인슐린이 추가가 되고 인슐린도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맞게 되는 일을 줄여보자는 전략으로 초기부터 조금 부작용이 적은 약제들로 병합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약제의 기전들을 병합해서 목표하는 혈당을 오랫동안 당뇨병이 아무리 오래돼도 유지하도록 하는 전략들이 대세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쓸 수 있는 경구 혈당 강화제는 우측에 있는 표에서 보시면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7가지 정도의 약제들이 어느 정도의 혈당 강화 효과를 갖고 있는지 저희들은 다 알고 있고요. 대개 1% 당화의 색소 1%를 넘기면 상당히 강한 효과를 갖고 있는 약제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약들이 약 2% 이상의 당화의 색소 감소를 갖고 온 약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얘기도 좀 옛날 얘기가 되었지만 어쨌든 강약제마다 갖고 있는 당화의 색소 감소능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어떤 약제를 선택하는가는 환자의 연령, 즉 남은 삶의 여명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저혈당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또 현재 당화의 색소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이분이 공복 혈당이 높은지, 식후 혈당이 더 유난히 높은지, 비만한지 또 잔존 자신의 최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분비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간기능이나 신장기능에 이상은 없는지 또 가장 중요한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약제 선택을 하게 돼서 결국 부작용 없이 환자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매번 진료실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물어보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제 효과도 좋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좀 복잡한 테이블로 되어 있지만 왼 맨 쪽은 약제, 계열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고요. 작용 기전, 우측에 보면 부작용, 주의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즉 현재 나와 있고 우리가 사용 가능한 현대의학의 당뇨병 약제들도 효과와 함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부작용에 대한 대처법 또 부작용이 생길 만한 환자분들에게 약제를 쓰지 않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 약제를 먹는 것은 내 몸에 좋지 않아 화학물질을 먹는 것은 좋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가장 부작용 중에 많은 부작용들이 있지만 가장 저희들이 걱정하고 환자분들이 두려워하는 부작용은 아마 저혈당일 겁니다. 저혈당 이외에도 위장간 증상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방광이나 신장의 감염증이라든지 여러 조금 사소함 혹은 환자분들을 드물게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부작용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의료진들이 피하고 싶은 부작용은 저혈당입니다. 저혈당 경우에 있는 환자분들이 쉽게 말하면 끼니가 돼서 끼니를 먹지 못하고 불안해지고 떨리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이런 경우를 당뇨병이 없는 환자분들도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느낄 수가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물론 약제를 먹지 않는 경우에는 저혈당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부 약제에 따라서 저혈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임상에서는 종종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피하고 싶고 환자분들도 가장 피하고 싶어합니다. 환자분들이 단순히 기운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두근거리고 이런 것들을 저혈당을 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저혈당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고 또 혈당 농도가 실제로 낮고 하지만 이 두 번째는 밖에 있다 보면 혈당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반드시 환자분들이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뭔가 먹지 않고서는 증상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쉬었더니 좋아졌더라. 단순히 좀 잠 한숨 잡고 났더니 좋아졌더라. 이런 것들은 저혈당이 아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에너지, 글루코스가 포도당이 공급이 되어야지만 증상이 완화되어야지만 저혈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70 이하를 저혈당으로 하지만 이보다 높은 수치에서 저혈당이 생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보다는 증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있고 먹었을 때 호전되는 이런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혈당 증상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율신경 증상을 해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배고플 때 나타나는 증상들 공복감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 증상이고 신경다약 격필증은 뇌로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느끼는 증상입니다. 굉장히 쉽게 짜증이 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졸리고 언어도 잘 안 나오고 말이 어눌해지고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 심지어는 의식소실, 또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사망에도 이룰 수 있는 부작용이 저혈당이기 때문에 식사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이런 저혈당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로 응급실에 내원을 하시게 되고 큰일을 겪는 경우가 드물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조심을 하고 환자분들께도 예방하도록 또 저희들도 이런 약재들을 가급적 안 쓰도록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환자분과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대처법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이 바로 저혈당이 되겠습니다. 저혈당이 발생한 것이 의심이 되게 되면 우선은 혈당계를 갖고 있으면 혈당을 측정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 할 수 없는 경우를 한다면 우선 먹어야 되겠죠. 당질을 섭취하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다시 혈당 측정할 수 있으면 저혈당으로도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증상이 개선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저혈당 때 먹으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춰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스 반컵 내지 한 컵 사탕 서너 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설탕 한 큰술 요구르트 한 개 이 정도가 저혈당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당질의 양이 되겠고요. 초콜릿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이런 대체 요품이 없으면 먹어야 되겠지만 초콜릿이 들어있는 이런 지방이 많은 식품들은 혈당이 좀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순당이 포함된 음식들을 저혈당 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당균병 환자들 특히나 저혈당 유발이 가능한 약재들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를 한다면 항상 이런 상비 식품들을 조금 갖고 다니시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 특정 약재, 특정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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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